예 잠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이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며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공고와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륜에 빠진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네팔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이호한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또 그 함께한 모든 일행과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전국 각지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라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교동문 고린도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나라 침범에서 술래 자여의 빛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성이 되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나라 침범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있나 기다린다 실랑이 천국문에 이를테네 그 나라 침범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나라 침범에서 만나자 기다린다 성도들과 그 나라 침범에서 만나자 참 즐거운 우리 놀이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 기쁘게 된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나라 침범에서 만나자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아무미니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미 공지된 대로 네팔 전도여행에 계십니다 이번에 네팔에 한 120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전도집회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날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재와 심판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한다는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영광을 얻는 곳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특별히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언급할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 삶에 그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전체적인 내용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보금에 대한 비교와 대조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에 비해서 새 언약인 보금은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인 율법을 선포했던 정제의 직분보다 새 언약인 보금을 선포하는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되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보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반복해서 읽어서 마음에 참으로 새기면 좋겠다라는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더욱 가졌습니다 오늘 12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3절 말씀에 모세가 구약에 했던 한 행동을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행동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봐야만 13절 내용이 더욱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적고 출애국기 34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출애국기 3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은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요하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하께서는 은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요하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의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가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꺼풀의 강체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가의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요하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요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는 거로 모세가 요하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 주신 첫 번째 기록해 주신 10개명 그 두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는 돌판을 깎아서 재차 신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의 내용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40일 40밤낮으로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있으면서 물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고 모세는 40일이 끝난 다음에 그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물도 맛있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살아있어도 초췌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고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러 들어갈 때에는 다시 벗었다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고한 이후에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국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는 강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그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우서 3장 13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13절 다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이라는 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모세 얼굴에 났던 그 강채는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라질 빛이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빛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영광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개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다는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중간의 가정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율법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율법 너머에 있을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빛을 가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율법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지속적이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속적이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그 제3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일시적인 영광인 그 얼굴에 빛을 가렸다라는 말씀으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담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율법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깨달은 영광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하며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제사함은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고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영원하며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담대한 것뿐 아니라 바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확실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담대했습니다 구약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웃불에 집어던지겠다는 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웃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적이 집어던지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에게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줄을 아시옵소서 집어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담대함은 바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길이 있을 영광이라는 지속적이라는 영광이라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메데파사 왕인 다리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 사람에게 정한 기간 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라고 하는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가 성안에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명령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언론 보면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몰래 기도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질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이 영원하며 지속적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산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공예입니다 그 산해들인 공예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채찍질을 했죠? 매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소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산해들인 공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제자들의 태도가 무엇에 근거합니까? 바로 자기들이 깨달은 진리 바로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영광이 영원하며 지속적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일단 담대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말하 노니 그랬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전하고 공중 대중 앞에서 복음에 귀한 진리를 선포할 때도 내가 믿는 진리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너무나도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길이 있을 겁니다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일깨우고 붙잡는다면 개인적으로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계 각지로 복음을 들고 갑니까?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한 나라거나 가난한 나라거나 가리지 않고 전도하러 나갑니까? 영원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며 지속적이라는 확신 때문에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써 소리치고 담대히 소리쳐도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4절부터 15절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다음 데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렸는데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니한다 그랬죠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이라면 숨겨야 되지만 영원하며 지속적이고 길이 있을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지 않고 모세와 같이 않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 다음에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못 깨닫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게 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완고한 마음이 있고 완고한 마음 바깥에 수건이 덮고 있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과 덮은 수건이 그리소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은 자기 속에 있는 거죠 덮은 수건은 자기 바깥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바깥에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덮은 수건 그 두 가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랬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기뻐할 줄 모릅니다 애통하고 가슴을 쳐야 될 죄가 선포되면 안타까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그 이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내게 쌓는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의 고집이 문제라는 겁니다 왕고한 고집 바로 그 왕고한 고집을 갖고 회개치 않는 마음 그 내적인 것이 틀림없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혹 왕고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집이 왕고한 마음이 문제가 될 겁니다 또 예배소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사람 마음이 회개치 않으면 점점 마음이 왕고해져 갑니다 점점 굳어가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노인으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왕고해져 갑니다 왕고해지기 전에 마음이 딱딱해지기 전에 일찍 전도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찍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청명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복음 깨닫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이 들어서 깨닫기 어려운 건 마음이 왕고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 들기 전에 일찍 젊은 시절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성경은 건면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죠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교회의 발걸음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의 마음이 왕고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왕고해서 그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더더욱 문제일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라고 말씀했죠 먼저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구약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부지런히 읽었지만 자기들이 읽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영광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왕고한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두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의 일행이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두옥에 내려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다 그랬죠 그리고 회당장이 형제들아 뽀처럼 이제 낯선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유대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 건면을 듣고 바울이 일어서서 담대하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 내용 속에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메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이 자신있게 선포한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읽는 정도가 아니죠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달달 외우면서도 그 성경에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보내셨는데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함으로 즉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죠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율법을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편견이라는 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의 내용이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내용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6백 수십 년이 지나서 그들은 오로지 독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독립할 구세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로마를 이스라엘 밖으로 쳐내고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기들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사모하는 그 왕고한 고집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바로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잘못된 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왕고한 마음이 결국은 보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 많죠 신방 다녀보면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몇 번 옮겨 적은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못 깨닫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유는 자기의 왕고한 마음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왕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금을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지암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미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진짜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 말씀이 있는데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니까 봉해했으니 난 모르겠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다 무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나는 무식해서 원래 몰라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십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결국 의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치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이 있죠 나름대로 신앙에 충성하고 열심을 갖고서 잘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영원한 영광 지속적인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왕고한 마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다면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왕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죠 60만이 나와서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죽고 가난한 땅에는 두 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왕고한 마음을 가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왕고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태도를 취하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어버려 두삽니다 왕고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끝까지 왕고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마음에 왕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내어버려 두사 무서운 말씀이 결국은 선언되고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복음의 진리가 혹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왕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고 강팍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면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건이 덮는 거예요 왕고한 마음이 없다면 수건이 덮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건은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왕고한 마음을 돌이키면 외적인 수건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전도집회를 잘 듣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친구 찾아와서 못 듣죠 왜 그러냐면 왕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친구라는 장애물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분은 잘 듣다가 비가 온다고 안 해요 결국은 그런 외적인 장애물이라는 걸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고한 마음 거기에다가 덮은 수건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가리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덮은 수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은 바깥에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든다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덮은 수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그리소를 알지 못하게 하는 많은 수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사상과 지식이 그리소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건이라는 것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의 사상과 지식이라는 수건이 있다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그리소의 영광,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상과 지식이 있겠습니까? 골로세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쓸데없는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철학이 그리소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리소는 실체죠 그런데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적인 것을 붙잡고 실체는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번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대도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너머에 있는 그림자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실체 대신은 그리소를 붙잡지 못하는 결국은 그 구약의 의식법 자체가 그리소에게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체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리소를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상과 천사 숭배라는 잘못된 것도 들어왔죠 바로 그런 것들도 보지 못하게 했고 금욕주의라는 뭔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래서 어떤 육신의 고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헛된 금욕주의 그것이 결국은 그리소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진화론이라는 헛된 사상을 붙잡고 그 그리소에게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실론이라는 진리를 확 붙잡아요 그 무실론 신이 없다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헛된 생각을 붙잡고 결국은 그리소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신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래 잡으면 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실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진짜로 유일신인 하나님이 해놓으신 보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물주의 사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몸은 뭐냐? 물질이다 물질이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사상을 붙잡고 결국은 그리소의 보금을 못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곳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 이용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러 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의지하고 사상을 의지하고 그 너머에 있는 그리소가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수건입니다 헛된 사상, 수건이죠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도 수건이 될 수 있어요 경상도 지방에 가면 제사라는 것 때문에 보금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전통 붙잡고 결국은 그리소를 붙잡지 못합니다 전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죠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자기의 또 어떤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달아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면 옆에 분들이 방해합니다 꼭 그거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들어야 되냐고 헛된 거 하지 말으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찾으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 주변의 사람이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수건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세상의 지식, 돈,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리소를 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수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관 마음에다가 바깥에 장애물이라는 수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편견이라는 수건이 결국은 그리소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내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관 마음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정말 그리소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중간에 중간에 가리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수건이 벗어짐으로 영광을 밝혀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왕관 마음과 수건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문제만 제시한 게 아니라 답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수건과 왕관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제시했어요 14절 뒷부분입니다 14절 뒷부분에 그 수건은 그리소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답이 나와 있죠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소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진다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장애물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을 하나님이 점점 더 치워주실 겁니다 진리를 깨달을 적에 그리소에게 돌아갈 적에 수건이 대부분 벗어지죠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바로 그리소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수건이 벗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뭘 주시냐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돌 같은 마음에서 고기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돌과 고기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돌 같은 단단한 마음에서 고기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뭡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언제든지입니다 하나님은 밤이라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밤에 쉬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언제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돌이키고 죽게로 돌아와 보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께로 진짜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도의 영감과 진리를 밝히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리에게도 제한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때 틀림없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크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죄사함을 그 공로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끔 도와주세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보증으로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1장 넘기겠습니다 1장 1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곡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인을 지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인을 지셨습니다 그 성령은 보증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요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계약서나 어떤 문서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실한 인증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인증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갑을 아주 비싼 집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갑을의 계약서를 같이 펴놓고 갑을 두 사람의 도장을 장을 넘길 때마다 접어서 같이 찍어요 그 내용이 중간에 어떤 것들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되니까 도장을 찍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증으로 찍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아도 혹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왜 터무니없는 말이죠?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말이라는 걸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아도 이뤄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성경과 모순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도장이 찍힐수록요 권위가 있는 서류가 돼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할 때 그 직원 도장 안 찍죠? 대표이사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기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도장을 찍는 건 바로 대표의 도장을 찍는 게 훨씬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놓고 로마 총독에 인을 찍어서 딱 봉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 돌 못 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 영생의 보증으로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 인을 친다는 건 소유권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소유권 바로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기차역에 가면 산에서 나무를 볼목해 가지고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여러 무더기들이 있는데 그 무더기마다 가만히 보면 도장이 다 틀려요 나무에 하나하나의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이 무더기 도장이 틀리고 다른 무더기 도장이 틀려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도장이 서로 각각이냐? 그랬더니 소유자가 다르다 그게 답이죠 소유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보증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인을 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상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오드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인을 치셨다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 바로 그리 속에서 제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갈 때 우리 몸을 확실하게 주님의 몸처럼 바꿀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고린도 우서 5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 우서 5장 고린도 우서 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4절은 부활을 얘기하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는 이 육체를 잇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잇고 있는 동안은 수고와 고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스릴 적에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잇게 될 때 죽음이 생명에게 상킴바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더딛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니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더딛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더딛는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입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이죠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림하시면 우리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몸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오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합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가르켜서 내주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주라는 단어가 처음 듣는 분에겐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 나의 주라는 얘긴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신데 내주한다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사신다 라는 의미가 내주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사세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고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영원토록이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넘겨보죠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17절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죠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계실 때 보혜사로 계셨어요 즉 예수님도 돕는 분으로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돕는 분이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소시라 대언자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말로 보혜삼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는데 도울 수 있는 다른 분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오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이뤄져요 안 이뤄져요? 절대 안 이뤄집니다 영원토록입니다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성령이 절대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함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이뤄집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이 내주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아무미니라 17절 18절과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아마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해가는 속에 더 많은 수건이 벗어지고 벗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내 앞에 장애물이 다 없어져서 그리소를 밝히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주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3장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왜 주는 영이시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입니다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의문은 이라는 단어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왜 주는 영이시라고 했냐면 여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의문은 돌비에 쓴 글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돌에 써서 준 글이에요 그걸 의문이라고 여기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율법의 핵심 요지죠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선언하고 정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정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타락되어서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은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주기로 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로 한 은혜죠 그 은혜를 듣고 받아들이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바로 영혼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 무익하니라 너희 허물과 재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죄의 속박에서 심판과 멸망의 속박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 죄에 대한 마음의 정제감이 있었죠 그 죄에 대한 정제감에서 확실하게 벗어납니다 바로 그리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기 피로 해방시키셨다 바로 우리 죄를 확실하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에 대한 정제감 심판 멸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넘겨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하고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하고는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무얼 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주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죠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34절에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타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리소가 이루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질은 자유롭지 않죠 사람은 많은 것의 속박 가운데 삽니다 노예가 되어 살죠 사람은 죄와 정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라 그러는데 자기 의지 가지고 잘 통제가 안 되죠 자꾸만 죄의 정력으로 끌려갑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죠 히브리소 2장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탄다는 말씀처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어떤 분은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갔다 와서 사오고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러고 다음에 또 가요 자꾸 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이에요 그래서 맨날 며칠 pc방에 있다가 pc방에서 먹지도 않고 인터넷만 계속 가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인터넷에 중독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 강의입니다 안 가고는 못 빼게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종로를 탑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영광이라는 것에 노예가 돼 있어요 무엇에 노예가 돼 있든 사람은 이 세상에 노예로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모습은 마치 제수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속시키고 바로 죄의 처리해 주심으로 죄의 정제감에서 심판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배나 받았다 그랬죠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삶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지 않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복음을 깨달으면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진짜 해방이 됩니다 신기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의 공포에 넋이 달렸습니다 밤에 혼자 길 가면 누가 따라와서 꼭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설 얘기도 들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공동묘지 조그만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애기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늘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는 공포스러웠던 느낌이 어릴 적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어릴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확실한 철이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순간부터 놀랍게 그게 사라져요 정말 놀랍습니다 삼손은 불러세서 붙잡혀서 그 노출에 묶여서 옥중 깊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딱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라게 해서 그 모든 걸 깨뜨리도록 해 줬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죽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제 율법의 무거운 멍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사람들에게 막 지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을 세세하게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천국 갈 거다 라고 갔다가 계속 얹어줬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은 없는데 행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태에서 얹어주니까 짐입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모든 죄에서 그 율법을 범한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스에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율법의 정제에서도 우리는 놀랍도록 해방됐습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 제 세력에서도 점점 벗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처리했죠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 육체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도 있죠? 마귀의 세력도 그냥 있어요 유혹해 오는 것들이 있고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혹받는 것이 있고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도 점점 더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점점 더 해방하셨고 해방해 가고 계세요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있던 곳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얽매여 있었죠 그런데 성령의 오심으로 그 하나하나가 이제 세상에 얽매고 있는 것이 끊어져요 구원받으면 나 이 취미 안 놓고 못 살아 그래서 주일만 되면 낚싯대 잡고 가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기가 막히게 끊어집니다 세상이라는 줄이 점점 끊어져요 성령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구원을 받아도 한례를 받아야 되냐 한례를 받아야 구원이냐라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회의가 소집됐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바울사도도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의 재물과 목매워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몰리하라 그리하면 잘되리라 라고 한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 안에 생겼던 그 갈등을 해소시켰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풀어가실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가십니다 그 문제를 눈앞에 있는 것을 안 풀어주신다면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의 자유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왔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 자기가 마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나와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갖고 온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솔로몬이 해줬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간절히 안 나간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려고 하는 절대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주의 영이 교제 가운데 계셔서 모든 문제를 풀고 연합하게 하시죠 서로의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살렸죠 그 나사로가 나올 적에 수족을 배로 동였다 그랬어요 강시처럼 나왔겠죠 수족을 배로 동이고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풀어준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풀어줘요 간증 듣다 보면 풀어지는 경우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 풀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풀어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지체의 문제를 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거꾸로 해보죠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맞죠? 성령이 없는 곳에는 절대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라는 단어 안 쓰려고 했는데 절에 있는 담뱃대가 절대라고 자꾸 쓸 때가 그런 생각만 나서 어쨌든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이라 또 이사야 57장 21절에 이사야서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영원한 속박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옥은 영원히 뭡니까? 속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금 16장 26절에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아무미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성령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로 온 독생자라는 영광을 절대 못 보죠 또 썼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도 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보고 그분의 승천의 영광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있다는 영광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교회 머리로서 지금도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있다는 영광도 봅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영광도 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는 영광도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신 영광이 있다는 걸 봅니다 또 무한한 사랑이라는 영광도 보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과 공이라는 영광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깊은 것 알아가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랍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신기하게 성경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점점 이해가 돼가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달달 외웠으면서도 못 보던 그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본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광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랬죠 이 당시는 청동거리입니다 희미하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면에서 보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린 지금 단지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엄청난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믿은다면 내가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여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간교했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굴복되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이른다 그랬죠? 구원받은 영광에서 생활 속에 더 알아가는 변화되는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얻을 사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주의 영이 나타나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정말로 오셨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하고 사람이 꽝 충돌하면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더 강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내 인생에 예수님하고 한번 충격을 충돌을 했다면 왜 삶이 안 바뀌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책에 보면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그 충격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인생이 변할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점점 더 발전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다가 바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를 믿음 위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기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청년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광도 참정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계 뱀은 성령이 마시미라 169장입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광도 참정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마시미 우리 맘에 성령이 마니 주님 보내시미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광도 참정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바른 강야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광도 참정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낮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광도 참정하게 되도다 광고해 주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26일 월요일부터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송파교구의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미리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도집회가 없습니다 신입교사 모집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신입교사가 오전 9시부터 2층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또 오후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교육받는데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 가셔도 됩니다 2층 교육실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36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 바자회가 4주 주일날로 다가왔습니다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요 물품 신청을 아직 많이 출품 신청을 아직 많이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쓸 수 있지만 남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출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거래하는 물건 중에서 혹시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좋은 값으로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일요일은 특히 이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봄철 바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시고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네팔에 지금 목사님 가서 우리 이 목사님 가서 전도하시고 과암교에 우리 홍 목사님 가서 지금 해외에 선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시절 바닥 모 boule iston 성국에서 만나고서 이 날 아침 거기서 술래사여의 일어나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내 인천성국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있나 기다린다 실망이 성경뿐에 이를 때 그 날 전평하지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내 인천성국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보자 아 이 날이 성경뿐에 그 우리의 손만 갈게 참 즐거운 우리 꼬리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되는 저 청구도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 날 아침 그 우리의 손만 가자 그 날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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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아침에